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솔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전 김용민이고요. 전국방송인 2부입니다. 하여튼 6시 5분부터 7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를 통해서 1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부 방송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KBS 1라디오 계정으로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저희가 1부 마무리하면서 6시 1라디오 뉴스는 어떤 뉴스가 탑뉴스가 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돼지 열병 24시간 방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소식. 그리고 다소식 때 또 김현수 장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게 탑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김수빈 평론가 연내의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11월 방한설. 그렇습니다. 첫 뉴스는 김포 요양병원 화제 소식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악플이 하나 올라왔어요. 악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용민은 꼭 지보다 못한 애들 돈 만들어주려고 지금 출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악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한 애들. 못한 애들. 솔직히 얘기하면 떨어지는 애들. 떨어지는 애들. 이 정도면 뭐. 허위사실이요. 허위사실이요. 요즘에 김용민 MC께서 돈이 남아도시나 봐요. 알바를 고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떨어지는 두 분과 함께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두 분과 함께 또 미세뉴스봇에 이어갈 텐데. 저걸 김수미 평론가가 퀴즈 문제 내주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퀴즈죠.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국정원 발언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오늘 11월 이곳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는 답을 국정원에 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는데 답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저 일부 인터뷰 했는데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답방 장소로 예측이 되는 이곳 맞춰주십시오. 한반도 남동단에 있고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 한 곳이죠. 오창석 평론가가 바로 이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0월 초 이곳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곳 어딜까요? 땡땡시라고 하셔도 되고 땡땡 땡땡시라고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진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문자가 좀 왔어요. 5550번 쓰시는 분. 검찰개혁이란 핑계로 잘못을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수사한 후에 검찰개혁에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준수님. 저는 정알못이라서 그런지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알못으로 부르더군요. 저는 정알못이라서 그런지 장관과 검찰 이런 뉴스 장관과 검찰총장 또 검찰과의 갈등 상황을 다룬 뉴스 계속 접하다 보니까 지치네요. 둘 다 살아남으면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네요. 자 그리고 2509번 쓰시는 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6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조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6조 얘기하면 3조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으로 지금 6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제 생각하고 많이 비슷하세요. 그게 김용민 mc의 평소 스타일이기도 하죠. 조금 후배를 눌러놓기 위해서 굉장히 밟으려고 합니다. 밟으려고 하다 보면 조금 눌러지겠지. 그러나 밟혀지지도 않고 눌러지지도 않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시죠. 그래도 언제든 눌릴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실제 눌리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거였습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농담이었고요. 바로 또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오늘 시민단체 모임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자리에서는 얼마 전에 민간인 사찰, 프락치로 자백을 했었던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관계자도 나와 있었고 그 사찰 대상자도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서 김모 씨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었고 또 감시 대상은 누구냐?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의 최모 대표였는데요. 이 정보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만드는 일을 5년 가까이 하면서 매일 무섭고 힘들었다. 사찰 대상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찰 대상이었다는 최모 씨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을지 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라고 밝혔고요.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는 오늘 입장 발표에서 김 씨와 비슷한 국정원 프락치는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심선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더더욱이나 대공수사권 폐지를 국정원 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 가능성 거론했었던 국회의 정보위원회 국정원 브리핑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정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또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가 되겠어요? 내부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물론 신빙성이라든지 과거에 국정원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현 정부 국정원이. 특히 고려대 동문 의원들이 몇 명 사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사찰했다. 이렇게 이 포인트로 보기보다는 과거에 해서는 안 될 민간인 사찰을 했던 국정원 내의 기구가 아직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국가 예산을 갖다 써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 행위를 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문척할지 불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국정원에서 뭐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덮을 일인지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 소식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만약에 이 부당한 징계를 계속해서 간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결정. 네. 맞습니다. 탈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안철수의 이태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자제했지만 지금이라도 손 대표가 이성을 회복해서 민주정당의 과정과 절차에 의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지고 걸맞은 정치 행위를 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한 결정은 아마 탈당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기 은퇴는 아니겠죠. 손학기 대표가 잘못했는데 본인이 정기 은퇴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할 수도 있죠. 이 정치 현실의 황멸을 느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위원장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요구서도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 네. 맞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두 명단을 보니까 말이죠.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네. 바른정당 계열 의원과 비호남 또는 호남도 있습니다마는. 정운천 의원이죠. 정운천 의원은 호남이죠. 전라북도 전주니까요.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15명. 현역 의원 15명. 바른미래당 상황도 예의주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KBS 단독 보도로 나온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31일 숨졌던 고 임세원 강북 삼성병원 교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임세원 교수가 그날 박모 씨라는 환자가 진료가 끝난 이후에 칼을 휴대한 채로 병원에서 서성에다가 흉기를 들고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임 교수가 그때 이제 간호사들이 거기서 대피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좀 주변을 챙기다가 그때 이제 박 씨의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요? 이게 글쎄요. 의사상자에 대한 법률을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를테면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의사자나 의상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지, 체포 이런 좀 적극적 행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임 교수는 칼 든 사람을 제지하거나 잡으려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KBS 뉴스9에서 보도가 될 텐데 그런데 저는 또 법에 찾아보니까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거 말고도 그 밖의 유사한 형태 위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 행위를 한 때에 여기에 혹시 좀 해당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률에는 이의신청 조항이 또 있습니다.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걸 결정하는 주체거든요.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를 신청받게 되면 60일 이내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 네.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게 아닌가. 임세원 교수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만 따지고 말이죠. 여러 정황과 사정들이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목함질에도 다리를 잃었던 장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현재 있는 법령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할 무리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있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면 법령을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겠죠. 사건 초기에만 반짝했고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또 그때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참 무심한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이러면 누가 의로운 일을 하도록. 의로운 일을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네. 노회찬 재단의 조승수 사무총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사무총장직 사퇴 그리고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승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17대 민주 노동당으로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고 18대는 재보궐선거로 울산 북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대표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내년 총선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서 충선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즘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다. 아 그래요? 네.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큰 도전하고 운전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사실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겠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자신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의당이 굳은 일이 맞네요.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의당에서 당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원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탈당계를 냈는데 이 탈당계를 낸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이제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고 창선 쪽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만류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류를 한다고요? 네. 탈당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있다.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만류를 하니 참 부럽네요. 종용하지 않고 만류를 원치도 않는데 제명을 하지도 않고 보기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선배들이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왜 진작나느냐. 진작 안 냈느냐. 네. 자유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김수임 변호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북일 접촉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제3국에서 일본과 북한이 만나서 평양 원산 구간에 일본의 고속철 신칸센을 건설해달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북한이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지난달 말에 몽골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북측 제안이었다. 그 자리가 성사된 배경은 그렇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일본 측에서는 경단련이라든지 이런 경제단체가 북한 관계자들에게 경제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서 북일 관계가 또 어떻게 나아갈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님. 음주운전은 어떤 일이라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그리고 미모지존읍수 님. 음주운전은 왜가 없어요. 그냥 괜찮겠지 하는 거죠. 네. 그래요. MS정옥우 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연령 제한을 도예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고령자는 은퇴하시라는 얘기인가요? 정년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에 뭐 구체적으로 안 밝혀주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짐작할 수도 있을 텐데. 짐작만 합니다. 아니 너무 요즘 우리 김수임 평론가가. 짐작은 여러 갈래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짐작을 함부로 하는 것이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의 충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이 있다. 미국의 책임이 크다 주장이 재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역사학과 알렉시스 더든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즈에 기고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에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 당시는 미국의 동맹의 입장에 있어서 한일 양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빠르게 봉합을 하고 이 두 국가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로 묶어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역시 결국 미국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 네. 서울대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청소, 경비, 기계, 전기,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주체인데요. 이 학교에서 예전에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노동 조건, 임금 이런 것들이 용역 시절보다 더 못해졌다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9일이죠. 청소노동자 한 사람이 휴게실에서 사망을 했었고 그 휴게실 면적은 한 3.52제곱미터. 그러니까 1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어서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아쉬움 그리고 분노들이 쏟아졌었는데요. 기계, 전기, 노동자들은 시중 단가 수준의 임금,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 탄압 중단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노동자가. 이건 뭐 휴게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간에서 계시다가 아이고 참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지금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학교 측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좀 귀를 열고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네한 수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북미실무회담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요. 회담과 철가방은 열어봐야 안다. 철가방 안에 중국 음식이 있었다고. 짜장면 아홉 그릇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짐작을 했지만 한식이 있었다라고 했죠. 아 그래요? 중국집에서도 한식이 배달됩니다. 그러니까 한식 배달을 시킨 건데 사람들이 철가방을 보면 의식적으로 좀 중식을 떠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배달하실 때 말이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중국 음식이면 중국 복장을 입고. 네. 한식 하시면 좀 한복을 입고. 그래서 이건 기자들이.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기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실이 중요하니까. 아니 기자들을 위해 배달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자들이 고생하니까 인터뷰 하려고 배달하시는 분 인터뷰를 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자 석이안수. 음주운전 관련 소식 들었는데요. 음주운전 한 사람과 동승자 여전히 원내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자는 국민의 운전대를 내려놓아라. 네. 라고 남겨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술 약속하시는 분들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미세뉴스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 김수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안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여권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공허한 빈손회담이었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오늘 정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걸쳐 돼지 일시 이동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전역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 이어 김포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조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는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동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 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의 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가 조치에 정책 대응이 없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7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문재인 대통령 그날 윤석열 총장 취임을 축하하며 사법농단 수사를 지켜보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많았으리라 추정. 작년 7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김모 심의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주거평원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오늘 새벽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7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일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성공. 9월 30일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거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하면 발부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의 경우는 바늘구멍.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박지훈 변호사. 법원에서 영장은 소명만 되면 내어주는 편이니까 내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켜 본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50% 이상 기각이 됐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버젓이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는 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YTN 보도. 검찰에 대법원 기밀자료를 보존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고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속을 뒤집고.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만들거나 기존 휴대전화를 파기하는 등 법관 출신이라고 믿기 힘든 풍경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이번엔 11시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YTN에 출연한 강의용 민주당 대변인. 11시간 동안 뭘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표창장 원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게 헤드로 뽑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물어보니까 중년의 여성과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부인과 딸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사실상 이 강제수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개인의 주거권 그다음에 기본권을 좀 중대하게 좀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주변부에 대한 압수수색만 수십 차례. 조국 법무부 장관 퇴근길에 한마디 토로하기를.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수사 여름 햇빛 따사롭다 똑같은 세상의 해가 되라 빙글빙글 잘 도운다 어여쁜 아가씨 굿도 없는 이 세상의 나비가 되라 양복이 번쩍 잘라실 아저씨 가족이 기다린다 집에 나가라 세상이 감아 달려가 감아 비가 온다 비 온다 거운 비가 내리네 세상은 돌아간다 인생도 돌아가지 나의 사랑아 어디로 가는가 하늘은 뛰어졌다 공공걸 열티높이 높은 빌딩 위에 또 다른 한 사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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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가 뭔가 기원이 어디어 내 앞에 멀티고 있는 그대는 뭔가 답답해 못살겠다 대머리 아저씨 어두운 세상에 빛이나 되라 세상은 달려가고 옆글목으로 빌려가고 내가 언제 간절히 원했던다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지하실 수집으로 나라 빠져가네 꽃을 태양 가리며 동물이 한 사람 서 있네 무엇이 서러운가 더러운가 하염없이 울고만 있네 떨어지는 눈물을 쫓아서 날아가는 새들을 따라서 떨어지려 한다 떨어진다 이번 차례는 나인가 또 다른 한 사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네 또 다른 두 사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네 또 다른 세 사람 밑으로 떨어지네 또 다른 세 사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지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크라잉넛의 게릴라성 집중호 함께 들었습니다. 미모지존 읍수님 맞다. 압수수색영장이 이렇게 기각됐었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각 관련해서 저희가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다뤘는데 세 번 다 기각됐어요. 네 번째 때 이제 일부 발부가 됐는데 집은 안 되고 차만 뒤져라. 아니 차에다가 기미를 다 놓고 내리시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당시 압수수색영장 발부였습니다. K7420-8973 이 계정 쓰시는 분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 정의를 위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김용주님 우리는 법무부 장관을 예수님 부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님들 박봉의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왜 그렇게 재산이 많이 증가하십니까.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늘어난 분도 있고 줄어든 분도 있고 그대로인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 김용주님에게는 많이 증가한 검사님들 월급 내역이 눈에 띄셨나 봐요. 그래요. 또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9361번 쓰시는 분. 세상에 수사가 강제수사 아닌 게 있나요? 사전 양해받고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라는 표현에서 나오듯 강제성을 띄긴 하는 건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수십 군데가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단 말이죠.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자, 그래요. 오늘 저 퀴즈 정답은 부산이었죠. 또는 부산광역시. 마치신 분들 많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251번 쓰시는 분. 마라도. 자, 그리고 8417번 쓰시는 분. 부산광역시. 땡 오답도 재미있고 딩동댕 정답도 좋고. 아무튼 유쾌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그러면 뭐 또 땡도 좋다고 하시니까. 네. 사실은 맞히셨는데. 네. 7097번 쓰시는 분. 광주. 광주의 아들 오창석 파이팅. 부산의 아들인데. 5265번 쓰시는 분. 부산광역시에. 네. 맞히셨어요. 3445번 부산시. 정은씨 여기 부산 경치 좋아요. 한번 다녀가세요. 김정은 위원장. 부산 방문하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0004번 쓰시는 분. 천안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정답. 부산은 아닌 것 같고요. 제주도로 할래요. 네. 그리고 9063번 쓰시는 분. 푸산. 푸산. 네. 그리고 9764번 쓰시는 분. 오창석의 낙선지. 부산. 맞히셨습니다. 아이고. 오창석씨가 낙선한 곳이죠.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231번 쓰시는 분. 정답. 부천. 네. 부로 시작하지만. 1138번 쓰시는 분. 오늘 왠지 김용민 라이브가 부산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히셨고요. 자. 3231번 쓰시는 분. 산은 산인데. 만덕산. 만덕산. 네. 자. 정답.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골라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차들이 많아 답답한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김포 나두목 부근 1차로와 4차로 이렇게 2개 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일산 나두목부터 5km 구간이 쭉 막히고 있고요. 사고 구간 이후로 속내 쪽으로도 13km 구간 길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작업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옥천 1터널에서 3터널 사이 2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홈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전으로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차들이 많습니다. 남북권으로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인데요.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홈이 2km 구간 처리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영 대전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파남 나두목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1, 2km씩 더디게 이동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마이마이마이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워집니다. 정치의 속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우의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정치인들의 말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정말 많다는 걸 이 코너 진행하면서 더 깊게 알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정치인들 말을 분석해 볼지. 정치의 꽃이죠. 대통령 중에서도 한미 두정상이 오늘 만났죠.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석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너무 투명해서. 그분은 본인의 욕망을 아주 해맑게 다 밝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러내지만 다 드러낸 것도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투명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우의 소장님은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미국 국민. 물론 전체 득표율로 보자면 힐러리가 이겼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좀 지나서 한번 돌이켜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20대 80의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0대 80의 사회. 부자들은 또 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식인들을 위주로 그다음에 민주당조차도 지식인들 위주로 판이 짜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우대를 받아서 그래서 노동자나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로 좀 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표를 많이 받아도 어차피 한 표를 이기나 10만 표를 이기나 100만 표를 이기나 미국은 주별로 표를 카운터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접점에 붙는 미드웨스트라고 불리는 오하이오를 포함해서 내륙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의 심경을 울린 것. 노동자들 보기에는 저 사람 시원하네.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를 다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멕시코에 담을 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은 사실 정치인들은 피씨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해소는 안 될 말로 모두가 금기를 삼고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대놓고는 지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말 시원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같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조국 장관으로 불거진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대 계층 간의 논쟁들 이런 것들이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파퓰리스트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것들의 맹화적인 형태가 태극기 부대를 시작으로 해서 우익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에 나온 김에 여쭤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발언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엄청 많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안 했다 못 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7가지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 질문을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했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문제 북이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찝어서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 얘기된 부분이다.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다 실험하려고 쏘는 거 아니냐. 별 문제 없다. 라고 말을 잘랐죠. 여기서 보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력자의 역할. 본인의 포지션을 그렇게 잡는 거죠. 오늘 심지어 파키스탄하고 회담할 때인가요. 노벨평화상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하기도 했는데요. 해맑은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그렇게 해맑은 분을 제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벨평화상 가져가시고 한반도에는 평화만 주시면 된다. 그렇지 뭐.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걸 정말 바라는 거고 지금 노벨평화상 받으려면 사실은 한반도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오늘 또 발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FTA 얘기를 했어요. 잘 되고 있고 지난 6개월 동안 서로 교육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기를 많이 사주고 있어 너무 좋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가는 것이 정말 장작권다운 면모를 보이는 거고요. 뭐 돈도 벌고 상도 받고 일석이조네요. 그래서 미국에 좋아하는 팬들이 많은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겸양의 미덕이라고 하죠. 짐짓 아닌 척하고 조화도 안 좋은 척하고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이런 청순한 스타일의 뇌순하다고 하죠. 뇌가 순수하다는 말을 하는데 거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등장이 또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욕망이 순수한 분, 순수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욕망이 투명한 분, 이런 분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진행자 중에는 김구라 씨가 그런 욕망의 솔직한 표현을 많이 보여주시는 스타일인데 정치계에도 저는 등장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점에서 그런 가식을 깨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K-7539-6237 계정 쓰시는 분, 트럼프는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오래오래 장수하겠군. 자기한테 유리한 말, 돈 되는 말은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치의 속내. 다음 인물, 누굽니까? 시아버지 찬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시아버지 찬스. 누구 시아버지를 말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의 부인이 시아버지인 대통령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페북의 의혹 제기를 했죠. 며느리를 또 겨냥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만 겨냥을 한 게 아니라 며느리 얘기한 다음에 아들 얘기하고 딸 얘기하고 사위 얘기를 쭉 풀어갔죠. SNS에서 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는데요. 무엇이 A는 B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A가 있어서 B가 벌어졌는데 이거 시아버지 찬스 아니냐라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책임을 질기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혹은 국회의원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또 검찰총장의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비난받고 매도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확실하게 뭔가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한 사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해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했던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계약은 계약 전체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찬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고요. 문재영 씨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에 했던 것이고 코징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 자체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었죠. 지난 정부 시절에 벌이라던 사업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죠. 그럼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 때 시작했던 일이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형 비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리가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고 과거의원도 정확하게 비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찬스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잘 아시듯이 예전에 강기훈 유섭필 사건에 검사로 참여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주변을 털어 가면서 본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건드리거나 공격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흔드는 방법으로 가족들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나눠봐야 되는 게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가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지켜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잘해요. 청문회를. 이게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10년 넘게 청문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가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려니까 처음에는 사실 보좌관들도 되게 허둥지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문회를 했던 후보자들은 좀 쉽게 쉽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곽상도 의원이 검사 출신답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상관없는 가족들을 다 걸고 들어가서 이게 피곤하거든요. 사실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 누구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런 관심을 받게 되고. 또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지목을 하면 언론이 취재를 나설 테고 그럼 직장에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실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수사기법에서 나온 방법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청문회 할 때 날카로움을 보여주셨던 곽상도 의원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함부로 언급하는 거 아닌데 너무 이분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SNS에서 특히나 또 문주정 씨 관련돼서 뉴욕 재료하던 기관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당시에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를 미국에서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크로스포인트 NY를 운영했었는데 그 집에서 묵은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뉴욕에 있었다 이런 거라서 거의 이런 문제제기 수준은 나경원 대표하고 손혜원 의원이 같은 시기에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혹시 나경원 대표가 손혜원 의원 집에 산 게 아니냐는 의욕제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했던 건물은 회사로 썼던 곳이거든요. 문준영 씨는 들어올 틈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런 건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무리한 발언은 검증을 한 후에 사람들이 신뢰를 잃게 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대개 이런 발언은 국회에서 하더만요. 그렇죠. 국회에서 하면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는 생각된다라고만 적고요.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몸 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를 하면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불안해집니다. 사실 2018년 12월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 탈락후보 선정할 때 곽상도 의원이 그때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 비대위원회는 지금 활동을 그렇게 하고 나서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선거 국면에서 곽상도 의원은 좀 눈에 띄는 활약을 계속 함으로써 지지층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본인의 자리를 지키려는 또 이런 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물 만나보죠. 마지막 인물은 정의당. 데스노트로 계속 주가를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번에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얘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 조국 장관 임명을.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사과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지층들이 흔들리는 모습에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하다 자기들이 더 검증해보겠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기로는 조국 지지에 대한 철회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것까지 증폭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의당이 이전 선거까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야권 연대를 통해서 되는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했었죠. 노회찬 의원의 경우도 창원에서 당선이 충분히 가능한 우리 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서 노회찬 의원이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양보를 해줬지만 지금은 고향에서 워낙 심상정의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야권 연대가 있었는데 야권 연대가 이제 식상해진 거죠. 앞서 우리 당이라고 하신 건데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열린 우리 당은 옛날에 없어져서. 민주당의 경우는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런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의당에게 비례대표까지 찍어줘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요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찍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릴 수는 없는 사정이고요. 패스트트랙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정의당으로서는 사활을 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당 지지자들 정도라면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도 좀 꿈꿔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만약 패스트트랙이 모든 것이 순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민주당 눈치를 봐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사실 민주 노동당 시절의 자력으로 10석이 넘었을 때도 보면 그때는 부유세 도입이라든지 무상급식도 사실은 민주 노동당의 아이디어였고요.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한 정책으로 승부를 원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자들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찰도 수사에 나섰고 이런저런 구도로 봤을 때는 조국 장관을 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당내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죠. 그런데다가 오늘 또 진중권 교수의 탈당설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속내가 전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진중권 교수 탈당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중권 교수는 기존에 있는 386들과의 선을 그으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진보당에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당이 정확히 확인된 상태는 아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정의당에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안별로 또 법사위원 중에 정의당 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 어떤 의결 과정에서의 정의당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조국 장관이 된 것도 아닌데 당에서 그런 입장 정리한 거 가지고 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탈당하는 것은 그건 당인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이게 무슨 쉽게 커뮤니티 가입하고 탈퇴하고 그 차원의 것은 아닐 텐데. 요즘 계층 논의, 86세대에 대한 논의들이 자꾸 벌어진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고 고거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의중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좀 쉽니다. 저 대신에 주진우 기자가 김용민 라이브를 하루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내일 실시간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 주파수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